인사기 바빴군요. 네? 김현이 형님. 방송에 대해서 여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 왜 이렇게 이뻐졌어? 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저희 없는 척하고 두 분이 되고 나오세요. 하나, 둘, 셋. 수영아, 너 왜 이렇게 이뻐졌어? 나만 옆으로 해도 몸을 어떻게 하면 좋아? 나이가 들어서 점점 이뻐지는 것 같아. 두 분 연기가 아주 매끄럽군요. 카메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수영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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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의 vacuum. entire 나에서 엔 faut이 이런자의 이쪽을 통제하고 음 알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내가 한 번 줄어봅시다. 네, 나는 자네. 여러분, 것 보니까 다행이plants. 너 여기 나오고 있는데, 저 wcze녀인 것 같은데... 진짜야? 진짜? 그럴 리가 없는데? 은혁씨가 최고 메인으로 뽑은 유나씨! 진짜? 진짜? 오빠! 은혁오빠! 나를 최고의 메인으로 뽑았어요? 왜 빠졌어? 거짓말! 거짓말! 엠버는 라마고 엠버다! 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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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스테! 오! 라마 스테! 오! 라마 스테! 엠버는 라마고 라마는 엠버다! 엠버! 라마! 라마! 엠버! 라마 스테! 시작조차 안해봤다면 그땐 추져마라 추저점! 오늘 저의 게스트 김희철씨가 오셨습니다! 핫! 하이! 커벤젤레이션! 빌더위! 전세! 두 boom 개발 딸을 추우고하게 빛공도 당당하지 너는 느꼈어 ㅋㅋㅋㅋ 이 오빠가 올 거 같아 저는 우스 quil으로 이 오빠가 올 거 같아 약간의 우스워치. 그 자세한. 귀여워 오빠 오빠 너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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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아삭해 나랑 아삭해 막 나 아삭해 내 아빠 우리 엄마 나 안하고 날마다 날마다 두 번째로 한 걸음 아! 아니요! 아, 이 특징은 마무리! 잠깐만요! 누나 큰일 났다! 여보세요! 오래가는데 어우, 이봐! 뭐해! 이리로 와줘! 이리로 와줘! 이리로 와줘! 이리로 와줘! 이리로 와줘! 이리로 와줘! 자, 저는 지금 소녀시대의 아! 아! 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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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헤에이! 아! 아.. That's it! 아!!!! 나 Tú 너 너 엮이 아ㅂ 아! 아! 넌 네 pigment이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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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나 coming high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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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쁘게 이쁘게 오이 너무 잘생겼어 아 잘생겼어 아 잘생겼어 야 아까 다행히 보고 야 오빠한테 괜찮아요 오빠 여기가 더 이상... 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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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너를 붙여 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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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남이 겨울에 너를 던져 하늘을 미 내게는 너무 좋게 내게 나 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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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게 소리쳐 봐 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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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보인 듯 해 하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유나씨가 저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겠군요 이스라엘 찬돈 larg 디테티드 профессора 이 아저씨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달러짜리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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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목소리 깔아! 은혁씨 인사 잘 보세요!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여서 도대체 오늘 뭐하실까? 이번엔 제가 퐁퐁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라서 특별히 보고 전시회 전시회라고 엑시비션이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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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아!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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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